S-Class 전체 PPF가 끝나자마자 X7 차량에 들었는데요. 선팅이 원래 비바사 필름이 되어 있었는데 여름철에 조금 뜨겁다 보니까 좀 덜 뜨거운 필름이 있냐 이렇게 하시면서 반바사 선팅으로 재시공을 지금 시공할 거고요. PPF 표면 위에다가 하는 코팅이 따로 있어요. 코팅하고 더불어서 실내에 굉장히 고급스러운 브라운 컬러의 가죽 시트가 되어 있는데 가죽 코팅까지 같이 의뢰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같이 시공이 되니까 할인을 또 많이 해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할인을 좀 많이 받은 상태로 시공을 의뢰해 주셨어요. 바로 시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 차량은 선팅 재시공인데 이게 지금 두 번째 재시공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재시공을 했어요. 기존의 필름을 떼어내다 보면 이 열선이 손상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미 손상이 된 상태로 오셨는데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이 필름을 띄면서 기존에 있는 필름을 제거하면서 열선이 지금 떨어진 상태입니다. 선팅은 진짜 처음부터 좋은 걸 하시는 게 좋아요. 나중에 재시공한다고 떼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있어요. 신고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지금 빅유리 상향이 끝났는데 전체적인 모습을 보시면은 컴퓨터 재단을 활용해서 뽑은 필름이에요. 그래서 유리 모양에 맞게 필름이 재단되어서 나오는 거를 그대로 선형을 한 다음에 붙이면 끝나요. 최소한 열을 적게 주고 선형을 유리 모양에 맞게 한 거예요. 뒤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렇게 깨끗하게 선형이 나와주면 시공할 때 훨씬 더 수월해요. 붙일 때 해냄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물을 잘하니까 부담 갖지 말고 가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